미국의 5월 실험률이 3.6%를 유지하고 일자리를 39만개 늘려 여전히 탄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민 4명 중 3명은 물가 상승으로 올여름 여행 계획을 바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경제가 1년간 고물가 저성장을 거친 후 내년 말에는 약한 불경기를 겪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전역 학교들이 텍사스 총기 참사 후 교직원과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완시설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 초당적으로 총기 규제 강화를 반드시 성사시키자고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탄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5월 고용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비농업 일자리가 39만개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일자리 수는 1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경제의 버팀목 고용시장이 5월에도 각종 악재들에 따른 급냉 우려를 일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5월 실업률은 3.6%로 전달과 같게 나왔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39만 개의 일자리를 늘린 것으로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수정된 4월에 43만 6천 개 증가에 비하면 다소 둔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욱이 4월까지 12개월 연속으로 이어져온 한 달 40만 개 이상 일자리 증가가 5월에는 일단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고물가와 연쇄 금리 인상으로 고용마저 급속 냉각될 것이라는 경제 분석가들의 우려를 일축하고 양호한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 CNBC 등 경제 전문 언론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5월의 일자리 증가 39만 개는 경제 분석가들이 예상했던 32만 8천 개보다는 나은 고용 성적입니다. 5월의 업종별 고용 상황을 보면 생산 분야에서는 건축업 3만 6천 명, 제조업 1만 8천 명, 광업 6천 명을 늘려 전 분야가 호조를 보였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레저 호텔, 식당 업종에서 가장 많은 8만 4천 명이나 증원했습니다. 프로페셔널 비즈니스에선 7만 5천 명을 늘렸습니다. 수송 저장에서 4만 7천 명, 교육에서 3만 3천 명, 헬스케어에서 2만 8천 명, 정보업종 1만 6천 명을 증가시켰습니다. 이에 비해 도매업종에서는 1만 4천 명을 늘린 반면 소매업종에서는 유일하게 6만 1천 명이나 대폭 감원했습니다. 이는 미국민들이 상품 구입보다는 서비스 이용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서는 일자리가 안정돼야 미국민들이 돈을 벌어 쓸 수 있고 소비지출이 70%나 차지하고 있어 건전한 성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미국 경제는 40년 만에 물가급 등으로 물가 잡기를 위한 연쇄 금리 인상이 단행되고 있어 미국민 소비자들의 지출과 업체들의 생산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12개월 내지 18개월 동안 고물가 속의 저성장을 감내해야 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때 자칫하면 불경기를 겪을 위험도 아직은 남아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윤미입니다. 코로나 재확산 우려에도 올여름 여행을 떠나겠다는 미국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미국민의 65%는 국내 여행을 할 것이라 답했는데요. 하지만 미국 일부 지역에선 기름값이 갤런당 7달러를 넘어서고 있어 여행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민들은 올여름 휴가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높은 휘발유값과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에도 올여름 휴가를 떠나겠다는 미국민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감염률이 다시 늘고 있지만 팬데믹이 일상이 된 상황에서 재확산이 여행 수요에 미치는 여파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비용인데 미 국민의 65%가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휘발유값이 여행 기간과 목적지를 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값은 갤런당 4달러 76센트입니다. 기름값이 비싼 캘리포니아의 경우 7달러를 넘어선 곳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여름 미 국민들이 역대 가장 비싼 휴가를 보내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 국민들은 여름 휴가 비용으로 얼마를 쓸 계획일까요? 원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54%는 1인당 1,000달러 미만의 예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500달러 이하를 쓰겠다는 응답자는 26.9% 501달러에서 1,000달러 이하는 27.3%였습니다. 1,001달러에서 2,000달러까지는 22% 2,001달러에서 3,000달러는 11.5%였습니다. 휴가비로 3,001달러에서 4,000달러를 쓰겠다는 응답은 6%였습니다. 휴가비는 어떻게 마련하겠냐는 질문에는 65.7%가 저축 등 가지고 있는 현금을 쓰겠다 응답했습니다. 휴가비를 어디서 충당할지 모르겠다 답한 비율도 7%나 됐습니다. 13.9%는 신용카드의 남은 한도액으로 여행비를 대겠다 응답했고 신용대출을 이용하겠다 답한 비율도 3.1%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40명 중 1명은 돈을 빌려 휴가를 즐기는 셈입니다. 응답자 5명 중 4명은 인플레이션으로 여름 휴가 계획에 영향을 받았다 답했습니다. US News와 World Report의 또 다른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 국민의 4분의 3이 여름 휴가를 떠날 계획을 하고 있지만 높은 물가로 인해 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 22%는 여행 경비를, 21%는 휴가 횟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돈을 아끼겠다 답했습니다. 여름 휴가를 가기 위해 다른 비용을 줄이고 있다는 응답자도 16.9%나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여행 경비를 아끼기 위해서는 여행 비수기를 이용하고 신용카드 리워드 프로그램, 지역마다 다른 휘발유값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조언합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수의 경제 분석가들은 미국 경제가 위축되기 시작해 앞으로 1년간 고물가 저성장에 시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후 내년 말에는 약하고 짧은 불경기를 겪을 거라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명택 기자입니다. 미국 경제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어떤 길을 걷게 될지 최대 관심사로 부상해 있습니다. 미국 내 다수의 경제 분석가들은 미국 경제가 앞으로 12개월 내지 18개월 동안 고물가 속에 저성장을 겪은 후에 내년 말에는 가볍고 짧은 불경기에 빠질 위험이 있는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고 CNBC, 월3저널 등 미 경제 전문 언론들이 잇따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첫째, 물가 잡기에 올인하고 있는 연방준비제도가 올 한 해 동안 3%는 기준군미를 인상할 것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미국민 소비자들과 기업, 사업체들의 이자 부담, 비용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내 집 말을 나선 주택구입자들은 모기지 이자율이 1년 전에 비해 2포인트나 높아져 중위 가격인 43만 달러짜리를 구입할 경우 1년에 5,340달러를 더 내게 됐습니다. 자동차 구입비는 한 달 상환금으로 3차는 650달러, 중고차는 544달러를 더 내야 합니다. 올 한 해 3%포인트 금리가 인상되면 10만 달러의 빚을 지고 있을 경우 한 해의 이자 돈으로 3천 달러를 더 물게 됩니다. 둘째, 기준금리와 이자 부담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보다 물가는 느리게 진정돼 미국이 고물가 속에 조성장해 최소 12개월 내지 18개월은 시달리게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의회 예산국 CBO는 연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현재 8.3%에서 올 연말에는 6.1%로 낮추는데 그쳐 연준 목표치인 2%보다 3배나 높은 고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미국민들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슈발유가급 등으로 올 한 해 가구당 2천 달러 식료품값 인상으로 1천 달러 등 3천 달러를 더 지출하게 될 것으로 CBS 뉴스는 계산했습니다. 셋째, 미국민 소비지출과 기업 생산과 투자 고용이 모두 위축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준이 12개 지역은행별로 파악하고 있는 5월 페이지북에 따르면 뉴욕과 보스턴, 클리블랜드, 달라스 연방은행들은 4월부터 해당 지역의 소비와 생선활동, 고용과 성장이 동시에 둔화되기 시작됐다고 보고했습니다. 반면 12곳 중에 3곳만 물가급증이 다소 완화되고 있을 뿐 대부분 지역은 아직도 오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넷째, 연준의 연세 금리 인상과 미국 경제를 치탱해 주고 있는 버팀목인 고용마저 흔들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5월 실업률은 3.6%를 그대로 유지했으나 일자리 증가는 39만 개로 12개월 연속 40만 개 이상의 기록이 충지돼 본격적으로 두나달 신호는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5월 31일자 월스트리트저널에 게재된 기거문에서 이례적으로 한 달 일자리 증가가 현재 50만 개 이상에서 내년에는 15만 개로 3분의 1 수준으로 급속 냉각될 것으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다섯째, 미국 경제는 내년에 급격한 불경기로 추락하는 하드랜딩은 모면하고 가볍고 짧은 불경기인 소프트랜딩으로 막아낼 가능성은 남아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각가지 약제들로 미국 경제는 올 1분기에 이미 마이너스 1.5% 후퇴를 겪은 데 이어 2분기에도 플러스 1.3% 저성장에 그칠 것으로 CNBC는 내다봤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 1-2%대의 플러스 성장을 예상하고 있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규정되는 불경기는 잘하면 일시적에 그치거나 아예 피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텍사스주 유발디롭 초등학교에서의 총기 참사 이후 미 전역에서는 교직원과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시스템 개선에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특히 교내 경찰들을 배치하고 출입구와 복도 등 학교 곳곳에 보안시설을 늘리는 학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전역 학교들에서 교내 안전시스템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대거 일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의 롭 초등학교에서의 총기 참사 이후 계속해서 불어나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우려 속에 학교들이 기존보다 한층 더 강화된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선 겁니다. 텍사스 유발디의 롭 초등학교에서의 총기 사건은 범인이 자물쇠가 채워지지 않은 학교문으로 쉽게 교내에 침입했다는 점과 당시 교내 경찰이 자리에 없었다는 점이 안전시스템에 대한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해 미겔 카르도나 미 교육부 장관이 학교에 등교해서 목숨을 잃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강력한 예방 조치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미 전역의 학교들이 빠른 대책 수립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먼저 총기범이 나타났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교내 경찰 배치를 늘리고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들이 신속히 학교로 들어가 범인을 제압할 수 있는 안전시스템 강화를 우선시하려는 학교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 곳곳에 설치돼 있는 노후화된 보안 경비 시스템을 정비하거나 최첨단으로 교체하는 학교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미국 내 초등학교의 95% 이상이 총격범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몇몇 학교들에서는 현실감을 살리기 위해 가짜 총을 쏘고 가짜 피를 묻혀가며 대응 훈련을 실시하는데 이런 실제적인 훈련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정신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반대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워싱턴 DC 지역의 관할 구역에서는 이번 주 학교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 확정과 교내 경찰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워싱턴 DC 지역 인근의 카운티들은 여름방학을 몇 주 앞두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특별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4일 텍사스 총기 사건 이후에도 오클라우마주 한 병원에서 최소 4명이 숨지는 또 한 번의 총기 사건이 잇따르자 총기와 관련한 규제법안이 전국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2일 백악관 연설에서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사를 강화하고 총기 소지자가 누군가를 위협할 경우 일정 기간 당국이 총기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레드 플래그 법과 총기의 안전한 보관에 관한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통해 초당적으로 총기 규제 강화를 반드시 성사시키자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 초당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총기 규제 법안들은 총기 구입자에 대한 신원 조회를 강화하고 위험 인물에 대해 일시적으로 총기를 압수할 수 있는 레드 플래그 법안 등입니다. 뉴욕 버팔로 슈퍼마켓 총기 난사, 텍사스롭 초등학교의 총기 참사 등으로 연일 총기 비극이 발생하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타협을 해서라도 상식적인 총기 규제 강화 법안들을 성사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보기 등은 프라임타임 대국민 연설을 통해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안이라도 총기 규제 강화 법안들을 연방의회에서 가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의 다수는 공격력 무기와 고성능 탄창의 전면 금지를 주장해 왔으나 가결될 가능성이 희박하자 신원조회 확대와 레드플래그 법안 등부터 초당적으로 통과시키자고 요청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연방상원에서 민주공화 양당 상원의원 10명이 초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총기 규제 강화 법안들은 신원조회 확대 강화와 전국 레드플래그 법안 등입니다. 민주당의 크리스토퍼 머피 리처드 블루멘털 조맨신 크리스텐 시네마 마틴 하이린치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존 카닛 페투미 수정 콜린스 린지 그레험 빌 캐시디 미트롬리 상원의원 등이 휴회 기간 중에 줌 미팅을 갖고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이들 초당파 상원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초당안 가운데 90%에 육박하는 여론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신원조회 확대 강화 법안이 중점 논의되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에서 지난해 가결된 신원조회 확대 강화 법안은 현재 제외되어 있는 총기쇼나 온라인 거래 시에도 총기 구입 희망자들에 대해선 모두 FBI의 신원조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제 강화 조치입니다. 또한 FBI의 신원조회 기간을 현재 사흘에서 열흘로 늘리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화당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정신질환자 등 위험인물에 대해선 사법당국이나 가족 구성원의 신청으로 판사가 명령해 일시적으로 총기를 박탈할 수 있는 레드플래그 법안도 중점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 총기 참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AR-15 타입의 살상용 소총을 전면 금지하지 못하더라도 구입 연령을 21세로 올리는 방안도 눈이 되고 있습니다. 연방상원다수당인 민주당의 척슈머 상원대표는 초당파 상원의원들의 노력에 찬사를 보내고 초당적으로 타협안을 도출해 상원 전체회의에 상정해 토론하고 표결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초당파 상원의원 10명의 시도가 법제화에 성공할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일축하는 60표 장벽을 넘으려면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전원의 지지에다가 공화당 상원의원 10명 이상이 동참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절반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2012년 12월 14일 커네티컷 소재 샌디욱 초등학교에서의 총기 난사로 어린 학생 20명과 교사 교직원 6명 등 26명이 목숨을 잃은 후에도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실패한 바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